나는 솔로 16기 상철이 최근 한 여성에게 잘 지내세요 라고 DM을 보낸 사실이 전해졌죠. 현재 고소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큰 관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후의 DM 전말에 대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최근 상철이 잘 지내세요 라고 DM을 보내고 나서 해당 여성도 상철에게 답장을 한 모습인데요. 두 사람은 강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네요. 이렇게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난 뒤에 갑자기 커뮤니티에 상철이 보냈던 잘 지내세요 라는 DM 내용이 공개되면서 난리가 나자 상철도 이를 인지했나 봐요. 상철은 해당 여성에게 제 DM이 어디 올라왔다는데 땡땡님이 올리신 거예요? 라고 물었고 해당 여성은 그게 뭐예요? 저는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라고 단호하게 답을 하는 모습이었죠. 근데 알고 보니 해당 여성은 자기 친구가 상철과 나눈 DM 내용을 커뮤니티에 올렸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상철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는 모습인데요. 이를 전해 들은 상철은 괜찮다면서 좀 짓구주시네요 친구분이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해당 여성은 계속해서 상철에게 죄송하다면서 친구가 계속 미안하다고 한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네요. 결국은 해당 DM이 공개된 건 상철과 대화를 나눈 여성의 친구가 이를 커뮤니티에 올렸다는 건데요. 그 이후에 상철은 카톡을 보내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상철은 저분 인스스 올라온 거 보고 팬관리 차원에 인사하고 강아지 얘기한 게 다인데 이거 못난이인가요? 라고 카톡을 보낸 모습입니다. 팬관리 차원에서 잘 지내냐고 인사차 DM을 보낸 것인데 무엇이 문제가 되냐는 반응이었는데요. 결국은 상철과 DM을 나눈 여성이 이걸 친구한테 전달했고 그 친구가 이걸 또 커뮤니티에 올려서 난리가 난 걸로 보입니다. 영숙은 현재까지 굉장히 조용한 상황인데요. 일단 영숙은 모든 방송길이 막힌 상태입니다. 영숙은 이용진 유튜브 채널과 동치미에 출연 예정이었지만 동치미 측은 통편집을 할 것으로 공식 입장을 밝힌 상태고요. 이용진 유튜브 채널에도 영숙의 촬영분이 올라올 날짜가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업로드가 되지 않고 있어요. 이거 보면 이용진 측도 영숙을 손절한 것으로 보이네요. 영상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